대형마트, 포차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인 가운데 단 몽골의 편의점은 지역 특성을 살려 한국의 편의점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몽골 수도 울란바트로에 그 씨 땡 하는 편의점이 한 200개 가까이 지금. 그냥 몽골이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몽골이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밤의 활동이 굉장히 적어요. 편의점이 돌아다닌다. 설마, 설마. 편의점이 돌아다닌다. 게르처럼, 게르처럼. 게르처럼 편의점이 돌아다닌다. 정답입니다.